크로노 트리거 이게 내가 알기로 스퀘어가 SFC 게임으로 이게 거의 마지막 아닌가? 이 이후에 이제 넘어갔을텐데 스퀘이 합작 스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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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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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게임을 즐기지 않을래? 스릴을 해야 되냐? 이 게임이 뭔 고통이야. 이런 게임은 이름을 바꿔서는 안 돼. 크로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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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랑으로. 너도 좀 나가 아 제발 저 창 먼저 열지 마 제발 자고 있는 엄마 제발 이 띠는 모습을 보니까 천지창조가 생각나는 별명을 좋아하는 친구 루카죠 최고의 짱짱걸 아닙니까 이름 안 바꿔 이런 게임은 이름 바꾸면 뭔가 상하덕 천장의 자택 굿즈 상점 인가 서서 버튼 눌러 움직일 시작함 맞춰서 에이버튼 왕국의 천연재래 철가면 런너가 지금 무서운 무대가 시작된다 만 땅 어 동료를 모아서 오래 이런 알피자면 주민마다 말을 거는 게 또 묘미 아닙니까 오우 아 아 도둑 도둑 여기 있잖아 이 멍청 좋아 돌려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요만 요만것 마루 마루 이거야말로 결혼가 아니고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잘랬스 자넨 알고있나? 아뇨 뭔소리야 이게 딸이 원기왕성하대 공주님 보고싶다고? 스폴하지마라 얘들아 공주님 보고싶다니까 이 게임을 옛날에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안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옆에서 경쟁하자 에이버튼 연타다 에이버튼이 뭐야 에이버튼이 뭐냐고 에이버튼이 뭐냐고 이거구나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거 한 범죽 오후 시켜놨으로 X, Y, L, R 버튼으로 춤추라고 X, Y, L, 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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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아 이제 그만 쳐줌 그만 쳐줌 아잇 떼껄록 진짜 나를 이기면 15포인트 어흡 어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. 으아. 으. 으. 이쁘다 ㅋ ㅋ ㅋ ㅋ 래퍼드 오호 이게 인베인은 어떻게 보더라? 엔터 였나? 음 띠용 하 띠구나 브론즈 보우 갑옷 아이템 펜던트 사이클롬 사이클롬 흐흐흐흐 얘네 힐러인가봐 또 다른 분실 사이클롬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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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산지 엄청 오래 됐어요 기억 하나도 안나 얘가 발명품인가 이게 루카 이름 그정도 기억나는거 정도 그리고 얘 기억나고 기억이 하나도 안나 알았어 기다려줄게 요만한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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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귄거야 전혀 안 무서워요 침 오우윽 아우윽 오윽 롤라o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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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일정같은 소리 하지마 롤라on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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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공의 폭풍! 어쩌죠? 야! 수습하지마! 뭔가 다른... 계획대로... 크로노 주변에 여자아인이 있어선 안돼... 나는 갈려고 한게 아니라 펜던트 주우려고 했다고! 아 진짜... 왜그래... 펜던트 주우려고 했단말이야... 아니야! 미친놈들아! 하지마! 와... 이렇게... 죽는건가... 죽는건가... 흐어어여소 tra거리 조각과 흩어지지마! ... ... ... ... ... 영웅 영웅 아! 공포해정완 공포해정완같아 미친 남자 진짜 꼬마 수고하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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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 다 까먹었네 레벨업! 사이클롬 배웠다! 아 알아서 배우는 거였구나 포션의 손에 나왔다 이게 레벨업하면 피가 차던가? 봅시다 피가 안 차네요 정말 혜자 게임이에요 파워 글로 손에 넣었다 파워 글로? 힘 플러스 2 아 잠깐만 반지구나 이거는 뭐야? 민첩 플러스 1 민첩보다는 힘이지 남자는 아 뭐야 아 미안해 같이 놀고 있는데 개쌤 사무로네 진짜 사무로네 진짜 뭔가 원래 여기가 축제장이었는데 바뀐 거 같죠 원래 이쪽이 집이었나 국제 되게 옛날로 온 거 같아 과거로 지금은 건국 600년 400년 전이네 뭐야, 잔인 죽었잖아 아, 이게 해당되는 아이템이면 얘들이 좋아하는구나 저 좋아하는 거 봐봐 여기선 갑자기 정색하고 그래서 좋아해 졸라 웃기네 일단은 혹시 이런 게임은 닥치고 포션이지 상패 회복 짠 땡땡 옛날에 FSC RPG 게임들은 한글화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 고마운 그런 개념이었어 리네의 종을 만들고 있지 아, 아까 마을에서 리네의 종을 쳤잖아 괜찮아 리네 왕비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겨 난 미래를 보았지 뒷산에서 찾은 리네 왕비니? 자겠습니까? 그만 Avengers 야, 왜 사람이 말을 거는데 야, 왜 사람이 말을 거는데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상한 힘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 400년 전 과거에 이상한 힘이 와버렸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어? 이게 세이블과 뭐 템이 필요하던가 아!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동작이 빨라 아 민첩이 느려서 그런거야 아! 아 이게 범위기구나 안 돼! 안 돼! 아! 저 범위 전체 공격인가봐 저쪽에 애들이 몰려있어요 힐을 손에 넣었다 괜찮아 난 포션을 많이 쌓았으니까 상자 상자 상자를 찾아라 아 왜 다 봉인되있어 되게 시무룩하게 만드네 왜 갑자기 망고의 지휘관이 돼 오 왜 오늘 카부 와 여기 아이템 있어 야 왕표 쎈니라 왼쪽 지하에 쉬라고 나보고 템 안주나 템 안주나 아이씨 뭔가 어마어마한게 많은데 못줍네 꼭대기 층입니다 나 기다리고 있대 아이씨 아이씨 좀 나가주세요 히익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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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대의 왕비가 유기되었다. 하지만 누군가가 부활하게 되어있어. 전 역사는 변해버렸다. 아 유인 당했는데 마루가 여기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애들이 오해를 한 다음에 이제 찾았다고 생각하고 수색을 중지한거야. 그런 느낌이네. 쟤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거 아니야? 흠 그렇군요. 상당했었다 거기에. 어? 진짜래? 아이씨. 왕비방에도 있었다고? 네. 그런거는 놓칠 수 없지. 안녕하세요. 잊어버린 공기 있어서. 이게 뭐야? MP 회복이구나? 왕비를 찾지 못하면은. 그 대가 끊겨가지고 다 죽는다는거 아니야. 그래서 왕비를 찾아야돼. 소식 들었어요? 아. 못 들은거 같은데? 아 맞다. 우리 쉬라고. 방 잡아줬는데. 한번. 그래 여유있게 쉴건 쉬어야지 그치? 뭐야 여긴. 아 근데 되게. 그냥 말그대로 병영에서 죽여주네. 막사에서. 나 기분 나쁘다. 불만의 시간을 가져야되는. 아oly가 distress. 궁금해. 다시 perception. demonic gaining. 아니uche. Blessing. UD face. 안녕. 셀터를 떨어뜨렸다. 사이클론 완벽하군 루카는 총 쏘네 파워 타를 손에 넣었다 파워 타가 뭐야 힘성장 플러스 한개 엘리사같은 개념인가 보네 쉘터 뭐야 이거 개염 아 지금이야 크로노를 정마로 키우다니 크로노는 전사야 누가 봐도 Wool gems 그 locker 슬매쉬 2인디 원한 적의 불회전벽의 불 아, 이게 2가 그런 뜻이었구만? 합체기 어떻게 쓰는 거지, 이제? 아, 둘 다 턴 준비해도 된다고? 일단 재배면 레벨업은 기본이... 스페포 technologies 르렉 뼈 뼈 음료 역시 합체기 근데 뭐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지? 일단 모르면 일단 마을 나가 안 가본 데가 수도원이죠 우후후 왜 이렇게 우후후는 뭐야 불길해 희희희 아니 이게 좀 이상한데? 머리D? 머리D구나 어? 이상한 이유가 있었구만